다시 먹자 아이고 주라고 난리야 아룸이야 간식 주라고 난리야 아룸 응? 사가줘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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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안자 잘 먹어 오늘 간식은요 아이고 불은 이렇게 아예 서서 다녀 자기가 불은 아예 서있어 불은 아예 서있어 한정도 있어 오늘 간식은 메추리알 사과 간식먹자 이리와 이리와 간식먹자 빙돌이 못 오네 빙돌이 못 오네 자몽이는 지름길을 저쪽으로 가버렸어 이리와 더욱더 먹을까 안돼 순서 지켜 진짜 이거 순서 안시키면 자몽이는 못먹어 물론 너무 빨리 먹어서 안돼 하나씩 자몽이 먼저 자몽이 자몽이 먼저 자몽이 먼저 자몽이 먹어 잘 못 먹어 자몽이 그 다음에 2등은 환타 아이고 뒤집어졌다 3등은 풀루 자몽이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풀루 다 먹어 버렸네 아이고 우리 자몽이 이러니까 자몽이 뭐 먹어 다 먹어줄게 천천히 먹어 자몽이 자몽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자몽이 자몽이 아니 자몽이 또 주고 자몽이 어 옳지 다음은 다음은 하다 우리 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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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이 다 먹었어 아직도 못먹고 있어 자몽아 먹었냐 안 먹었냐 자몽이 먹었냐 안 먹었냐 아이고 자몽이 먹느라고 자몽아 자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 보자 먹었어 자몽아 또 먹자 어 자몽아 또 먹자 엄마가 줄게 2등을 줄게 5시 다음은 우리 한타 2등 3등 블루야 앉아 자몽이 또 자몽이 오늘 스피드 좀 내는데 우리 자몽이 스피드 좀 내는데 우리 자몽아 뭐 해줄게 다음은요 한타예요 다음은요 블루예요 자몽씨 한타요 한타요 우리 블루야 이쁘게 먹으면 이쁘게 먹으면 이쁘게 먹으면 이쁘게 먹으면 이쁘게 먹으면 이쁘게 먹으면 짜장네 다 먹으면 소스지 만약에 아 맛있어?! 아 보소 영상 아빠 한타 순서 차례 기다리고 있잖아 한타 한타 어디 가냐 블루 3등 엄마 아빠 먹고 그래 먹자 왔어 한타 여기서 보고 집에 가져가지 말고 또 가져가네 우리한테 아이고 다 먹었어?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다 먹었어 다 왔어? 한타 이득 한타 딸이 형 어디 갔어? 그래 여기서 먹어 블루 기다렸어 아유 맛있어 어딨어 몰티스티비 어떻게 서운해서? 다쳤어 마티즈 TV